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눈물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언포게터블 듀엣에서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치매를 앓고 있는 민효강사 출신 어머니 김유옥씨가 듀엣 무대를 꾸몄다. 이날 홍지민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을 공개했다. 홍지민은 어머니가 93세인데 치매를 앓고 계신다라며 저희 친정엄마 치매는 84세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엄마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효강사를 하셨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너무 잘 외우시고 해서 엄마의 치매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며 엄마가 지금 치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오디션도 봤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홍지민과 김유옥씨는 스튜디오에서 장윤정의 짠짜라를 선보였다. 중간에 반주가 끊겼지만 김유옥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노래를 이어나갔다. 이에 홍지민은 이렇게 우리 엄마는 2시간을 부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회의가 시작됐다. 홍지민은 내가 리드를 하면 엄마가 따라온다라며 한번 다시 해보자라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기로 했다. 다시 무대에 오르고 홍지민이 천천히 리드하자 김유옥씨는 조금씩 박자를 맞춰 뒤엔 무대를 성공시켰다. 이를 들은 장윤정과 조혜련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홍지민은 사랑해 엄만의 사랑이라며 노래를 끝마쳤다. 이에 양희은도 눈물을 보였다. 무대를 마친 김유옥씨는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태진아는 어머니가 너무 밝으시니까 치매가 맞으시나 싶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밝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알모리 싱어양이 은은 홍지민과 김유옥씨를 위해 무대를 선물했다. 홍지민은 양희은 선생님이 오롯이 저와 엄마를 위해 불러주신 노래다. 엄마가 치매를 안걸리셨더라면 지금 정말 행복한 순간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라고 밝혔다. 장윤정은 여러 방송을 했지만 너무 힘들다. 다음에는 속눈썹을 떼고 와야겠다라고 전했다.